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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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이렇게 허옇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범인 역할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강에서 테러 운영하는데 한강에서 테러 운영하는데 한강경찰보고 범인 역할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의 체육상 가져가고요 인명구 자녀 제발 그거에다 좀 출신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제가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한강을 줘 출동 역시 나랑 잘 맞아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아름다우십니다 한팀이잖아 훈련받아야지 같이 난 좀 안하면 안되냐 네 잠깐만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? 저기 몸좋은 분 먼저 뒤에 젊은 분 먼저 민심이 들면 출동하고 보자 이 새끼도 분명히 다른게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너 사고칠까봐 나도 그냥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거야 이게 왜 부끄러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? 1톤 거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불목 우멍가기입니까? 이 아름다운 한마디 범죄를 저지른 분들 저희가 꼭 범거에 가겠습니다 안가 옷을 벗겨서 오우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